틀려 글 지나 돌아본 걸어왔던 날들 모든 발자국 그 안에 너 없는 순간은 없었어 오랫도록 기다려 내 맘을 다시 들어봐 줄래 내 삶의 단 하나 기적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었어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당신이 죽게 되잖아? 그럼 내가 천자가 돼서 질러 와줄게 함께 가고 싶은 곳 우리의 집으로 음... 음...